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단어 몇 개 중요한 단어 H.S.K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몇 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배합지요 따오 언제 따오를 쓸까요 따오 따오라는 게 뭐예요? 대다 누가 대다 했어? 따오 아니지 도착했을 때 따오 도착하면 따오다 도달 따오다 예를 들면 지금 따오다라는 칭핑 나는 지금 청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따오다라는 서울 나는 지금 서울에 도착했다 따오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가 하면 이 따오자를 쓰는 거 어떻게 쓰냐 하면 사용법 출석부 부를때 한국사람들을 부르면 어떻게 한국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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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 가는 사람 없지 지금 군에 가서 부르면 총성회 아니지 도착했다 이거요 중국사람들은 예를 들면 학교에나 어디나 직장에다 출석 호명하면 뭐라 불러요? 따오 도착했습니다 네 이거 대신에 따오 시 하지않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어떤사람이 시 뭐로 시 아니야 따오가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따오다 따오자의 사용법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출석부 부를때 따오 쓰는거 따오 도착했다 무슨말인지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잘 들어가요 이거 하나 붙였어요 뭐죠? 읽어봐요 배웠죠? 응 뭐야? 이 발음이 두개입니다 하나는 따오 하나는 따오 따오 발음 두개요 저개요 따오 할때는 뭐예요? 쓰러지다 넘어지는거예요 쑤이 다오 쑤이 다오 쑤이 다오 자 단어 보지 말고 저거요 쑤이 다오 넘어진거예요 쑤이 다오 따오는 어때요? 삼성벌에서 쓰러졌다고 느낌이 오지않아요 따오 느낌은 안와 우리 반장은 느낌이 있어 없어 아무 느낌도 없는거 같아요 아무 느낌 없대요 자 따오는 쓰러지는거 쑤이 다오 쑤이 다오는 뭐죠? 넘어진거예요 쑤이 다오 쑤이 다오 그런데 사상으로 사용할때는 뭐라고 해요? 따오 따오 할때 뭐라고 해요? 제일 많았을때는 따오쳐 따오쳐 차를 들러 바퀴 시킬 때 따오 따오 따오쳐 거꾸로 가라는거예요 따오쳐 이해돼요? 네 따오쳐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에서 차 빼라 차 빼라 뭐라고 해요? 차 빼라 뒤로 빼라세요 뒤로 빼는 것을 한국사람들이 후진하세요 후진하세요 후진이야 따오쳐는 따오쳐 기억해요? 예 자 봐요 차가 도착했다 차가 도착했어요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차가 도착했어 차가 도착했어 차가 도착했어 차 뭐지? 따오다 따오다 그렇게 표현 안해 차가 도착했어 차가 도착했어 차가 도착했어 따오쳐는 후진하고 차를 뒤로 빼는 거고 거꾸로 온 거 따오쳐 따오쳐 그리고 이거는 쌀당하면 넘어지는 거고 따오라 따오라 뭐 따오라 예를 들면 수 따오라 번역해봐 수 벼쳐 네 수가 뭐예요? 수 나무 나무가 쓰러졌다 OK. 수 달려 수 따오라 herical 우리 둘이 심각하면 내 아버지 봤을 때 나는 저희도 오늘 돌아가기 전에 เรา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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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들어봐요 제 조면 Tuc Franklin 이것입니다 바로 등삼에 의하 톤에서 도착하였습니다. 잘한다. 우리 디디는 등삼에서 도착하였습니다. 예. 도착하였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 버렸어요. 불편을 통해 빨리 엄마에게 도착 rebel 불편을 통해 무슨 말이야? 말이죠? 나는 손념라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지? 칭 뭐뭐 하시라 뭐뭐 하시라고 하면 따오! 차 잘 안보여요? 빨리 차를 데려 내라 차를 데려 내라 차를 맞고 하자 이게 자동차야? 맛있는 차 따오차 따라 드려라 물을 주단자에서 물을 따로 싸놔 부스러지죠 따오차 따라 드리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생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글자에 써놓으면 알잖아요 차다 맛있는 차다 자동차는 아니잖아 문제는 말로 했을 때 빨리 알아들어야 돼 바로 청취가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로나 아이라칭 따오차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 그냥 따오 따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꼭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따오 쓸어졌다 그 다음에 뭐죠? 따오 따오차 그냥 구진뿐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따라 드리는 것도 역시 따오차 따오쇠 물을 부어라 따오쇠 여기 여기다 구워 구울 때 있잖아 뭐 이랄지 여기다 구워하면 칭짱이철 따오쇠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알겠어요? 따오쇠 따오쇠 알겠죠? 넘어갑니다 단어가 다 별땐다네요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 보다는 좀 많이 까먹는 것 같아 우리 학생들 수업을 우리 너무 많이 안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까 일하러 나왔죠 라이 라이 뭐예요? 빨리 빨리 랄랄라이 뭐예요? 중국집 중국시대 가면 랄랄라이 오세요 오세요 아까 말했잖아 손님이 오셨어요 오다 오는 거예요 라이의 반대 뜻은 뭐야 오면 과일이지 치 치 치 그러면 그치 응 오고 가는 거야 뒤단의 반대 뜻은 치 치 치 가 라이 오세요 알겠죠? 자 반장 신경 써야 돼요 라이 본인이 있는 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가라 할 때는 표시 가 치 치 치 누가 치 치 치 하지 않잖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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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올라갈 때 알겠죠? 이해가 돼요? 자 라이치 지금 이것도 헷갈리면 정말 나한테 미안합니다 내일 내가 밥을 하겠지 안하겠지 내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거 밥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잠깐 그래갖고 기억해요 그러면 라이바라이바 빨리 오세요 라이랄 그래서 라이치 있어요 늘 쓰는 중국 사람들이 구어채을 장난 많이 써 응 오게스 말고 가 있으면 이맘때 해 응 오든지 말든지 이맘만 해 하죠 친구한테 오든지 말든지 니 맘때 알아서 해 하면 뭐래 라이치라이치 라이치라이치 절대 그런 말을 안해 치 라이치라이치 이게 한 단어라고 보면 안 돼 갑자기 라이치 하면 안 돼 라이치 있지요 뭐야 오는 가는 거는 니가 당사유야 가들 말도 알아서 해야 돼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니가 이거 농담한테 니 말을 많이 쓰거든 내가 말해준 거야 기억해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반장 가든지 오든지 맘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뭐라해 라이치 있지요 응 큰소리 나 속삭이는 말하면 속삭이는 말 안해 빨리 바래 속삭이지 마 나한테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큰소리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라이치 있지요 응 이거는 자유 만세하네요 네 자유 만세하네요 쭈요 응 내가 지금 도와두는 거는 우리 학생 싸우기한테 도와두는거 쭈요 자유 만세하는거에요 쭈요 반장 어? 만세 만세 만만세 이거 영어에서 많이 나오지 쭈요 반장 어? 반장 반장 뭔데? 만세 일본어 여기 지금 일본어 전공이야 제일 외국어 전공이야 엄마가 응 쭈요 만두 뭐가 만두야 만쑤이 완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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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학생들이 중국 사극영화 안 봤죠 중국 사극영화에서 황제가 오면 완쑤이 완완쑤이 완쑤이 완쑤이 만세 만세 만만세 옛날에 왕한테 한국어로만 쓰나 한국어로만 쓰나 한국어로만 쓰면 없잖아 한국어로 단어는 알아야 돼 이게 중국 문화인가 유산세 완쑤이 완쑤이 유산세 알겠어요 왕한테 자 여기서 우리는 라이치 이걸 배웠습니다 응 그런데 라이치가 이거 정말 많이 쓴다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도 왔다갔다 헷갈리거든 앞에다 붙이면 어라 이렇게 기억해 하루를 까먹으니까 우리 학생들 뭐래요 진랄 진랄 뭐요 진랄 오다 어디와 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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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랄 오다 내가 있는 쪽 들어와 들어와 응 들어와요 그래 이거는 같이 기억해 묶어서 가라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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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 오라 들어와 들어가 알겠지 반장 들어가 네 들어와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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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치 들어와 진랄 힘들다 내가 떠들다가 욕을 깼다 찔랄 들어가 들어와 알겠어 반장 들어와 이거 헷갈리노 밤 안좋을거야 해봐 해봐 들어가 진랄 선진 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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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그렇지 첸진 자 지금 랄하고 쥐가 굉장히 문제야 찐취 들어가 찔랄 쥐취 응 자 어디가야 명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미치겠어 내가 너 어디가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liberation 너 이마왕아, 정말 시험하고 라이 라이? 내가 뭘 써? 언제 뭐냐? 언제 언제? 다시 한번 해봐 이마왕아, 정말 시험하고 라이 그렇지, 라이함 뒤에 뭐가 뭐가 있어? 없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라이가 있어 아니, 정말 시험하고 있어 무슨 시험가 있어, 다가서 하지 말고 무슨 시험하면 마가 없는거야? 반장, 얘기해? 반장 반장, 언제 와? 반장, 언제 와? 야, 반장, 언제 와? 이상을 말하지마 이상을 말하지마 뭐, 빠졌다 빠졌다? 너무 앞서가 대단해서 그런데 번영하세요 번영하세요 반장, 언제 오세요? 반장, 언제 오세요? 반장, 언제 와요? 중국어 똑같다 언제 와, 언제 오세요? 똑같다, 어떻게 해? 반장, 언제 오세요? 반장 단어 뭐야? 까먹어? 반장 뭐야? 반장 반장 중국어로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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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주는 말이야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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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나이가 돼 있어 아까 나이를 하지 않았어? 이성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이? 나이? 응, 그렇지 다시 반장 반장하는 거야 지금 번영하는 거야 대답하지 말고 반장은 언제 오세요? 반장은 언제 와요? 반장은 언제 와요?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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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너 언제 중국 가 나 언제 중국 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 이것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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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가는 거야 중국어가 중국어 중국어 중국이 가는거야? 니가 이 수업을 몇번 한거 같은데? 언제 중국가? 주어가 어디야? 뭐 주어? 너 너지 왜 중국이야? 근데 아까 내가 중국어 시험을 시험을 알이라고 했어 바로 이런 사람이 헷갈린 사람입니다 맞아 이거 완전히 맞아라 지금 정말 틀어なんです 나만 shake여 weird 중국은 뭣을 죽으고 중국을 직접 기억 Going Who 중국을 gewелен고 너 언제 중국 가? 고개를 밝혀준다 다른는 중국.... 자, 반장 다시 해. 반장, 반장님 언제 중국 가십니까? 언제 중국 가세요? 해봐. 반장. 응, 나 너 특별히 널 지금 정칭을 썼다. 원래 이런 반장님이랑 말이 없는데 특별하게 지금. 반장 신청. 반장 신청. 반장은 언제 중국 가세요? 성화사키 중국. 같은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정칭이 있도 없던 내용은 똑같은 거야. 반장 신청은 좋지 중국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넘어갔겠죠? 응. 자, 봐요. 자, 칠판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위험한 거야. 칠문이 무서운 거야. 자, 칠판은 봐. 이따 해 놓고 매직이야. 마술하는 거야. 자, 봐. 안경. 두 개 써도 되고 네 개 써도 돼요. 자, 칠판 잘 보고 지금 대답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질문. 이런 질문. 응. 다시 한다. 자, 칠판 잘 봐. 자, 봐. 쉐이 질 랄라. 쉐이 질 랄라. 쉐이 질 랄라. 언제 와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누가 와요? 응. 근데 언제 왜 나와? 언제는 숨을 쉬어오지? 왜냐면 이게 환청이라고 할까? 이게 아주 좀... 신경 꽈받은지, 정신 꽈받아야 돼. 그러면 환청와든 생생상이야. 언제야? 언제와요? 응. 언제와요? 누가와요? 누가와요? 응. 쇠이? 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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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와요? 누가? 누가 두려워 오셨어요? 어느거랑 달라지? 쇠날? 금방 이제 내가 그래 칠판 지우잖아. 쇠날? 하단다 하네. 청취가 어려운거야. 쇠날? 쇠날? 누가 들어왔어? 반장 해봐. 누가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보내봐. 누가 들어왔어요? 응. 해봐. 누가 들어왔어요? 반장? 누가 들어왔어요? 쇠날? 그렇지. 쇠날? 너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기다 세일이 못 치고. 그냥 아기야. 아까만 진을래 진을래 진을래.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야. 응? 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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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סiva지 랑ns이 언제 일어나냐? 번역이라는 것은요. 일이 언제 들어오냐? 일이 언제 들어왔냐? 내가 지금 일거리지는데 애써는 지금 워쟤 질라 산싱궁스 워쟤 질라 산싱궁스 내가 10번 애도 뭐 알아 들을거지? 워쟤 질라 워쟤 나 아들 어디야? 질라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어? 삼성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끝난거야 산싱궁스 삼성야 자랑하잖아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제 아들이 삼성 회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삼성 들어가겠어? 삼성 회사 부르지 않아 이렇게 공부하면 워쟤 질라 산싱궁스 따라해봐 워쟤 질라 산싱궁스 워쟤 질라 산싱궁스 양심의 힘이 도저히 못 따라하겠냐 우리 반장은 들어갈 자신이 없나? 우리 반장 늘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자기는 삼성에 들어갈 때 5살, 6살 때 삼성이 전부 안와봐 오늘 이말하니까 아예 안하네 포기했어? 벌써? 엘피즈 들어가야 돼 삼성도 제대로 못하네 발송하세요 워쟤 질라 산싱궁스 워쟤 질라 산싱궁스 산싱, 삼싱 하지마 뭐 삼싱이래 있어 산싱? 워쟤 질라 산싱궁스 산싱궁스 워쟤 질라 산싱궁스 워쟤 질라 산싱궁스 이상해 있네 밥에 산싱만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반장해봐요 드디어 반장차례입니다 제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반장은 이래 어떻게 하는거야 저희 형이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형이 좀 반성하게 만들어 워쟤 질라 워쟤 질라 맹력공자 워쟤 질라 워쟤 질라 워쟤 질라 맹력공자 야, 학교 다 안가네 지금 취직하냐 학교가야 되지 말해봐 워쟤 질라 삼성 회장 들어갔다 하면 그렇게 미안해 너무 양심이 있으면 열고 배우는 힘들어 일단 양심을 좀 숨겨도 돼요 해봐 워쟤 질라 산싱궁스 해봐 워쟤 질라 바람체대 장단치지 말고 빨리 빨리 워쟤 질라 산싱궁스 해봐 워쟤 질라 산싱궁스 동생에게서 형이 삼성 회장 들어갔다 말이 안 나오나봐 다 같이 갔다 같이jalpe 청바구니 도시 raus